방풀인데 뭐? 방풀이면 방풀이란 걸 말한다고 저 친구가 방풀을 안 해? 우리가 방풀하지마 하면 저 친구가 방풀 안 해? 어차피 해결되지 않는 문제야 괜히 채팅창 분위기만 더러워질 뿐이야 근데 채팅창 분위기 더러워지면 너희들이 방송 보면서 기분 나쁜 거야 난 그게 싫어 너희들은 즐거웠으면 좋겠어 그게 내 바람이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어 구경하러 갈까 우리? 같이 가자 해군을 잡아 아군이 당한 곳에 구경하러 가자 시체라도 구경하자 오케이 이거 된다 이거 된다 오케이 굿 이거 한번 해보자 누가 없어? 백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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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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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충분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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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W도 깔아놓고 좋아 궁극기 좋아 굿 다 죽여버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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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이쪽 이쪽이다 이쪽 마무리되고 다 한거 다 한거 다 한거 다 한거 다 한거 정말 보여주마 아앗! 카리스마요! 오케이, för긋. 난의 카리스마가 보이슬냐? 집으로 간다. 집으로가서 마지막 지팡이를 업그를 시켜야겠군 근데 이거 진짜 좋다 픽토르 캐릭 진짜 좋아 증강 한번 써볼까? 오오오오 달라 뭔가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거 같아 가자 자 이제는 이제는 공원지팡이나 공원지팡이 아니면 아 테스트캡 테스트캡 가지면 되겠네요 혹은 좋냐 셋쪽 하나 가지면 되겠네요 달라 보여줄게 어떻게 다른지 이제는 더블유로 이제 이거 모여 왜 안 모여? 안 빨려 들어오는데 안 빨려 들어오는데 좋아 야 이거지 이거 잡았다 잡아라 죽어라 오케이 굿 좋아 좋아 몇명 잡았어? 두명 죽고 한명 잡았어? 이정도면 됐어 왜냐 우린 정글러를 잡았기 때문에 저들은 바론을 못가 그리고 우리는 그 상황에 리신이 정글이 드래곤을 먹었지 상당한 이득을 봤다 굿 좋아 좋아 상당한 이득을 봤어 라이징한 6키로데스 1어시 182 이놈을 죽일만하지 중요한 사실은 라이즈가 지금 여신의 눈물이 750스택이거든요 이거 대천사를 바꾸기 전에 한타에서 이득을 한 번 더 봐야돼 아니면 한타 가면 더 힘들어질거야 가자 가자 엘만데르니 감사합니다 맨날 싸우는거 같애 게임하면 어? 그래 게임에서 싸우고 현실에선 싸우지마 그럼 됐지 좋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큰일났어 이거 계속 하나도 잘리면 안되는데 어? 잘리면 역전의 발판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지금 내가 봤을때 모여야될거 같애 모이지 않으면 맨날 잘릴수 밖에 없어 왜냐면 적들은 생선의 부족과 유틸성 아이템과 모든 강제 CC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모여야돼 우리 모여야할 것 같아 모여서 각을 보자 내가 민병대로 바로 갈게 살려주세요니 감사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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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대 산 다음에 모여보자 다들 모여서 야 바론 바론 바론핑 가자 가자 바론 타이밍이다 바론 타이밍이다 고고고 제이스가 템이 굉장히 잘나왔네 라이드나오고 잘나왔고 벨코즈도 되게 잘나오겠네 리안드리가 있으니까 다들 지금 템이 굉장히 좋은 상태야 라이즈가 블루를 먹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됐고 우리가 바론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와드부터 원딜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있네 말하기가 무섭게 달려오는 것 각이 부른 줄 알았나봐 조심조심 조심하고 궁극기도 있어 지금 싸우면 이기겠어 충분히 싸우면 이길 각이야 더블리콜 한 번 더 돌아야돼 좋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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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템이 나와야되는데 절대 잘려서는 안돼 어? 아이템이 나오려면 최소한 한타에서 킬은 못 먹어도 어시스트는 먹으면서 성장해야돼 그것밖에 없어 왜냐면 CS를 먹으면서 파밍하기엔 지금 매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CS 박사가 괜히 짤리는 일만 생길거야 그럴바엔 차라리 돈을 한타를 해서 먹을 생각을 해야돼 바론 고고하쌤 바론 블루를 먹고 싶은데 블루가 지금 블루를 라이즈가 먹었거든요 블루를 먹은 라이즈를 먹으면 제가 블루가 생겨요 그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둡시다 좋아 조심하고 W가 어떻게 들어가는가가 한타에 지금 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거야 이기는 각을 W로 막아줘야돼 좋아 슈퍼미니언 없애고 슈퍼미니언 없애고 제이스가 이 슈퍼미니언 없애는거 굉장히 좋은 챔프거든요 체력 비례대미도 깎기 때문에 헬머품 한방 2스킬 쓰면 한 반피 달거야 슈퍼미니언이 이거 바론인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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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내가 하나 넣을게 좋다 좋다 졸려 해물파전님 저 진짜 필터요 저희 언니랑 듀오가 안돼요 저희 언니 진짜 이뻐요 말걸지마 친구야 지금 급하니까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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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렬 남았어 몇명 죽었어? 두명 잡았어? 아 아쉽구만 자르마니 잘거네 이니씨를 어? 너희 언니 이뻐? 너 눈에만 이쁜거야 친구야 주문력 방출 마법봉 하나 이거는 마지막까지 업그레이드 한거죠? 오케이 싸우지마 안돼 항공은 안돼 3 찬성 2 반대작전으로 가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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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찬성 2 반대작전에서 적들이 방심을 유도하죠 어? 제가 골드에서 5천바냈거든요 실력은 나이가 많아서 늘지 않고 이기는 게임과 치는 게임과 이길 수 있는 게임을 구분하게 됐어요 가능성 있는 게임입니다 노력합시다 닥쳐 오케이 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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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딩 와딩 많이 화났구나 어? 이성적으로 지금 불어봐야 될텐데 큰일났네 죽었다 죽었다 도망갈 수 있겠어? 비전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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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살겠다 순부를 썼기 때문에 카타의 순부보다는 이즈의 비전이 빨리 돌아오지 라이즈한테 죽었군 하하하하하하 맥고있네 미안해요 어? 욕을 안한단 말이야 착하네 오케이 어 블루 먹자 블루 블루 나왔다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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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이템 좀 잘 나왔으면 여기에 데캡 리치베인 공허지팡이 3개만 있었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아이템들 누가 채워줬으면 좋겠다 오와 이거구나 이거구나 좋아 중계방 피부관리니 감사합니다 일단은 탑을 좀 밀고 아니야 합류할 타이밍이다 아니야 어차피 바로 넣기 때문에 이거 한 라인 더 먹어도 돼 존냐가 지금 절실해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방출 마법봉을 하나 갔기 때문에 존냐 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을 걸어왔어 존냐보다는 다른 템을 빨리 가야돼 오케이 간다 집으로 집으로 신형님 감사합니다 KTJ49111 형 잘하는 척쯤 해요 얼마나 못하는 척해요 이 스킬은 가정거리가 10m입니다 W 같은 경우에는 어 증강 붕괴로 인해 W 쓸 경우에는 자기장에 의해서 어 적힘이 딸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지금 한타에서 부여 부여 포인트로 여기서는 당황하지않고 당황하지않고 사막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더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스렐리 비전이로 헬거전에 빠지시고 오케이 체이스님 조심 오케이 오더해주면 됩니다 EQ로 적의 에너지를 적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깎으세요 어차피가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클리츠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에서 포킹 포킹하면서 팀원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다리세요 아 리진 9초 수고하셨습니다 닥쳐좀 씨바라 넵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클라츠님 중계방에서 초콜릿 100개 선물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헤브펀님께서 중계방에서 초콜릿 40개 선물 감사합니다 소우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네요 딜량은 그래도 기다릴만 합니다 딜량은 많이 넣었네요 어? 딜량 많이 했어 주포 미드라며 하하하하하하 아 주포션 아 미드 맞습니다 빅토르 빅토르 내 Q 한방이면 죽네 어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잘했네요 벨코즈가 네 수고하셨어요 벨코즈가 딜을 제일 많이 넣었나봐 그럼 벨코즈는 이 친구는 이거 이걸 해줘야지 아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제가 습관적으로 죄송합니다 아 팀워크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제이스님 제이스님 어? 제이스님 피부가 분홍색이시네 어? 제이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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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쳐 씨바라 그러면 제이스님 듀오로 제가 올려드릴게요 제가 빅토르는 빅토르는 잘 못하는데 다른건 잘하거든요 아 호노가님께서 별풍선 에로엘기를 중계방에 주셨네요 호노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노가님께서 중계방에서 힘내라고 또 별풍선 에로엘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촉진을 통해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어디갔어? 하하 이 친구 이거 어? 잠깐만 팀원 초대 씨 씨 씨 4929였나? 뭐였지? 잠깐만요 친구 이거 빨리 불러야돼 씨 4514 4514 씨 4514 불러야돼 어 딱 새싹이네 어? 이모티콘 아이콘도 새싹이야 스타일링 감사합니다 빨리 와봐 어? 4514 빨리 와봐 빨리 와아 와아 하하 어? 형이랑 같이 하자 야아 너 착한 애잖아 나도 알고 있어 너 착한 애잖아 미드빵이야 미드빵 하지마 안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하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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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